베르와 아인 구독, 좋아요 밥 먹으러 왔는데 자리에 대해 고마워 남자를 준비했다 생크림 아이템으로 밥 먹어야지 알림타임 베리 아이고... 아이씨 아이씨 그럼 깜짝이야 그럼 밥 먹기 너무 맛있어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이제 기 GUYS 자, 그 다음 변화는 쫄깃든 Shin-Gang пробu- 어? 안 먹고 싶어서 너도 숙소를 지키는 이 아까봐 오늘이 뭐지 다시 찾아가서 저희는 이런 아까도 헤어진 편이었습니다 친절한 러시아 우정한 러시아 러시아 이걸 더 생각해봅시다 진로 생각해도 아멘